허준은아, 저들은 하얗고 길고 예뻤어요. 그리고 말투가 워낙에 되게 매력있는 말투라가지고 되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종석씨를 이번 드라마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하얗고 길고 멋있었어요 내 목소리까지 정말 좋고 종석씨가 드라마에서 정말 완벽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잘생겼지 섹시하지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한 매력남으로 나오는데 종석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할 거 없이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스킨십이나 그런 것들이 자작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무려지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 혹시 좋아요 저희가 저희 드라마에 생각보다 키스 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중에서 키스 순이 제일 많았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역대급 키스 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질렸어요?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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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obil's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w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